식품표시기준 식약처 안심 식품표시기준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표시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량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표시기준 제품의 내용량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데요.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량 뒤에 관로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량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또는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는데 개수로 표시할 때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관로 속에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초코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코빵을 각각 낮게 포장한 10개를 하나의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내용량을 10개 입으로 표시하고 총중량 450g을 관로에 넣어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무지에 들어있는 조미액은 내용량에 포함해야 할까요? 단무지에 들어있는 조미액처럼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는 해당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해야 하므로 단무지의 경우 조미액을 뺀 단무지만의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는 단무지에 들어있는 조미액 두부 제품에 들어있는 간수 등이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얼음 또는 얼음막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제 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 포장 내의 정제의 개수와 총 중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캡슐 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 개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의 중량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닭 오리 식육의 경우 내용량은 마리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관로안에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내용량이 한 마리인 경우에는 중량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에 한해 예외가 있는데요.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의 내용량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량이 표시된 위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량은 용기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부족량에 대해 허용어차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퍼센트로 표시된 허용어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다만 두부류에 한해서 500g 미만은 10% 500g 이상은 5% 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내용량이 30g인 경우 이 표에서 50g 위하에 해당됨으로 허용어차 범위는 9%가 되고 실제량이 30g의 9% 즉 2.7g을 뺀 27.3g까지는 허용되지만 이 양보다 작다면 내용량 허용어차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제품에 표시된 내용량이 300g인 경우 표에서 허용어차는 9g이므로 실제량은 300g에서 9g을 뺀 291g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참! 실제량이 표시량보다 많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량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내용량이 기존의 내용량보다 감소하여 단위 가격이 상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 표시면의 내용량 표시 주위에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몇 퍼센트 감소 이전 내용량 00g 등 내용량 변경 사실을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내용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나 내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의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조 가공 원료용 식품과 자연상태 식품도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이제 나시로와 함께 자주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제품의 내용량이 5kg 25kg 으로 두 가지인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모든 내용량을 표시한 후 해당 내용량에 체크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양한 품목을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식품업체의 포장지의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위 그림과 같이 공용포장제의 체크박스, 테두리, 음영 등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량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박스 등의 구분표시가 지워지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량을 표시할 때 00g 이상 또는 00g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00g 이상 또는 00g 미만 등 애매모호하고 대략적인 표현은 적합하지 않으며 정확한 내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사과의 무게를 10kg으로 표시했는데 실제량이 9.5kg인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하나요? 네. 내용량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내용량은 표시량에 대한 허용오차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표시된 내용량이 10kg인 경우 허용오차는 1.5% 즉 150g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량이 9,850g까지만 허용되므로 실제량이 9.5kg이라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경우 박스와 내용물의 무게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량은 박스 등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포장육 제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육즙의 중량은 내용량에서 제외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량을 표시할 때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는 내용량에서 제외하고 표시해야 하는데요. 포장육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즙의 경우에는 먹기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내용량에 포함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새우 900g을 얼음막 100g으로 처리한 제품에 내용량을 표시할 때 얼음막을 포함하여 중량 1kg, 실중량 900g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얼음막을 제외한 새우의 중량 900g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량이 기존보다 감소하여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에 내용량이 파운드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파운드 단위로 표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용량 표시는 중량 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며 수입식품에 파운드 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 표시 사항에는 kg 또는 g 단위로 환산하여 소비자가 내용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과자인데 내용량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 위치를 명시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용량은 반드시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음을 설명드렸는데요.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 축산물에 한해서 내용량을 주 표시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의 표시 위치를 명시할 수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량 표시 방법을 설명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